찾아뵙는데 학생들의 가락해 가지고요 알바의 대리님인데요 이거 인사동 당원에서 갖다 드리라고 한 찻잎이에요 네, 복도 끝에 스파로봇 있거든요 거기 갖다 주세요 네 아, 시원하다 이게 얼마 만에 누리를 보는 소사냐 그러게 누가 부리부리랑 결혼하라냐? 조용해 베이비가 아빠 욕하는 거 들어 시윤 선배는 왔어? 거의 다 왔대 왜? 휴게실에서 만나기로 했어. 그럼 너 먼저 가 있어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윤동아, 여기서 뭐 해? 뭐 하긴요. 알바의 달인 일하러 왔죠. 곧 끝나니까 휴게실에서 기다리세요. 이쪽입니다. 아니에요.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있을게요. 아, 그러시겠어요? 네. 왜? 왜 숨어요? 잘못한 것도 없는데. 아침에도 집 앞에서 봤잖아. 괜히 오래 살 일해서 좋을 게 뭐 있어. 지현 선배. 나래야. 지현이는요? 아직 못 봤는데? 어, 이사 와. 나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. 그래? 지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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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없네. 안녕, 오랜만이죠. 정말 잘 지내나요. 너와 나 왜 바보처럼 여기 있어요. 시간이 멈춘 듯해. 왜요? 내가 또 뽀뽀할까봐 그래요? 다 기억하고 있었어? 좋아하는 여자한테 뽀뽀하고 기억 못하는 남자도 있어요? 나 먼저 나가 있을게요. 나 먼저 나가 있을게요. 나중에 나와요. 우리 왜? 억울해져요.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죽고. 사랑아. 나랑 있는 게 찔려요? 왜? 내 모든 건 내 하루도. 그대가 가졌는데. 내 사람아. 바보야. 너 없인 아무것도. 난 못해요. 먼저 나갈게요. 다시는 나를 잃기 싫어. 이젠 품 안에서. 꾸이. 잠들고. 싶어. 안녕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는 나고lifting. 감사합니다.